자 저번에 들어와서 새로운 허기허기를 찾았던 그 게임 이번에 희귀한 허기허기들이 나타나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토야 너 왜 얼굴이 사라졌어? 귀신이 된 것 같아 지금 로블록스에 얼굴 표정이 사라지는 버그가 있대 나 말고도 또린이분들도 얼굴이 사라졌다고 많이 댓글이 달렸어 아 금방 로블록스에서 복구해주겠지? 그런데 여기는 무서운 허기허기가 아니라 엄청 귀여운 허기허기가 사는 마을이었잖아 맞아 그런데 저번에 허기허기들을 많이 못찾기도 했었고 더 희귀한 허기허기들을 찾으러 들어왔어 여기 엄청난 희귀허기들 지금 보이지? 좋아 새로운 허기허기를 찾으러 가자 민토야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미 새로운 허기허기를 찾아놨어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돼 어? 건물에 비밀 공간이 있었네? 이거 봐라 짠 우와 얘는 해커 허기허기? 그렇지 모든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꿔놓는 무서운 허기허기야 해킹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아이디가 뭐더라 아 안돼 해킹하겠습니다 제 거에 로봅스 지금 많이 있다고요 해킹하지 말아주세요 이상한 옷 다 사놓고 해킹해야지 안돼 자 그러면 또 다른 허기허기를 찾으러 가자 다른 허기허기 찾으러 고고 어 경두야 너 자동차 샀구나 자 여기 경두 봉봉카 어 뭐야 뭐야 잠깐 기다려 같이 가 같이 가자 갑시다 자 그러면 숲쪽으로 가주세요 숲쪽 알겠습니다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오 운전 잘하는데 베스트 드라이버야 죄송해요 저 사실 운전 면허가 없어요 뭐라구요 어 잠깐 저쪽에 저자동차 가야겠다 난 면허가 있거든 아 이걸로 숲쪽으로 갑니다 끝이다 저를 따라오세요 어 마침 신비한게 어떻게 자동차 색깔이 우리 색깔이랑 똑같지 어 그렇게 말이야 진짜 신기하다 이쪽으로 오면 돼요 숲쪽에서 들어가지 말고 네 이쪽으로 쭉 가면 새로운 허기허기가 있대 어 이쪽에 있다고 어 여기 낭떠러지니까 또 조심해야 돼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운전 못하면 바로 낭떠러지 추락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렇게 숲속에 자연인처럼 살고 있는 허기허기가 있다는 거야 자연인 허기허기? 자연을 찾아서 갑니다 민또경또 뿡뿡 뿡뿡 자 허기허기를 찾아봅시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집이 있어 어 여기 집이 있잖아 저쪽 시작 지점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집이야 어 뭐지? 실례합니다 여기 새로운 허기허기가 있다 그래서 찾으러 왔거든요 뚝뚝 뚝뚝 어 뭐야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는 거지 허기허기인가 봐 설마 폐가 아니야? 폐가? 귀신 있는 거 아니겠지? 여기도 없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얘는 화이트 허기허기 와 와 좋아 격두야 너는 거지 허기허기가 됐으니까 날 따라와 하나 더 있대 여기에 이거 뭔가 이상한데? 새로운 허기허기 자 거지 허기허기를 찾았으니까 다른 허기허기를 찾으러 떠납니다 고고 이 숲쪽을 뒤지면 잔디 허기허기가 있다는 거야 한번 찾아보자 잔디 허기허기가 어디 있을까요? 잔디 허기허기를 찾아주세요 음 눈에 띄는 건 아직까지는 없고 그니까 어디 있는 거지 도대체 어 허기허기가 된 상태로도 운전을 할 수 있구나 아 저기 안전운전 좀 해주세요 저기요 아니 운전면허증도 없고 운전하면 또린이로도 안됩니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반대로 가는데 길 잘못 찾은 거 아니야? 아니 저 길 알아요 저기요 혹시 길 아세요? 음 잠깐 기다려봐요 뭐라고요? 어? 잠깐 뭐야 쟤 찾았어? 나무 뒤에 숨어있는데? 잔디 허기허기 봐봐 내가 길을 찾았지?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찾았는데 저기요 제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제가 찾은 겁니다 진짜 억울하네 짜잔 잔디 허기허기 우와 잔디 모양처럼 생겼네 아 이게 무슨 냄새 거지 냄새가 나잖아 여기는 깨끗한 잔디만 올 수 있는 곳이니까 저기로 가주세요 머리에 똥 쌀거야 아 아 안 돼 똥gt 걍이 허기허기가 돼버렸어 저번부터 궁금했는데 여기 건물 옥상에도 허기허기가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 어 여기 계단이 있잖아 일단 이 블록을 밟고 가는 거 같은데 아차 워우오 ulares 격두야 어렵니? 아니 이 건물 옥상에 분명 허기허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딨는지 한 번 자세히 찾아보자 허기허기 나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데 어딨니 이거 뭐야 허기허기 찾았다 이거 뭐야 유리 허기허기야 너무 유리여가지고 반사되는데 몸속이 다 비치네 밖으로 나가보자 여기 빛이 마침 들고 있죠 태양빛 다 보여 몸속이 다 보인다 절대 거짓말을 치면 안될 것 같은 허기허기야 근데 이거 잘못해서 부딪히면 쨍그랑 하는 거 아니야 쨍그랑 안돼 우린 유리야 부딪히면 큰일 난다고 이 게임은 허기허기가 되면 재설정 안하면 다시 캐릭터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자동차는 언제든 뺏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밀장소에 저희처럼 숨겨두세요 여기 찾았다 자 그러면 자 아이고 내 차가 아니구나 자 그럼 숲으로 갈겁니다 숲이에요? 숲 이번에 안으로 들어가요 운전면허 없으니까 다른 허기허기들 안치도록 조심해주세요 어 참 자 숲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기 거대한 산이 보이지 격두야 어 어 저 산으로 올라야돼 니? 운동좀 해보자 가자 산을 올라야되는데 어 격두 왜이렇게 잘 올라 체력이 아주 그냥 격두야 왜이렇게 빠르니? 뚜시뚜시 아니 여자친구가 저보다 체력이 좋아요 아이가 돼야돼 뚜시뚜시 아니 비밀 여기 비밀계단이 있었네 이런것도 다 알고 대단한데 흩두시 같이 가 어 도대체 여기 산은 어디까지 있는거야 어? 다 왔는데 어 여기에 피카츄 허기허기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디있나 어? 뭐야 에잉? 없는데요? 아니 입구가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이거 뭐야 이거 입구가 없잖아 세상에 했다 어? 어 뭐야 아 여기 입구있다 어 이거 뭐지? 뭐야 여기 과연 어 대박 피카츄 허기허기 백만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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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사람으로 남아있을걸 내가 포켓몬 트레이너하고 격두가 포켓몬 했어야 했는데 피카츄 백만볼트 백만볼트 어 완전 귀엽다 이거 피카츄가 이렇게 외롭게 동굴에서 살고 있었잖아 우리가 구해줄게 피카츄야 피카츄의 백만볼트는 위험하니까 혹시 만나게 되면 몬스터볼을 던지세요 또린이 여러분들 피카츄는 저기있는 산에서 얻었구요 나를 따라오면은 이제 새로운걸 또 얻을 수 있어 격두야 어 여긴 광산이잖아 여기 광산이 아니라 광산 안쪽으로 들어가야돼 운전 잘해야돼 어 뭐야 이 나무 안을 운전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복잡한 곳에 있다고 자 이쪽 안으로 들어오면돼 여기는 아니 뭐야 여긴 차 운전 안하는게 나을거같애 잠깐 차 버리고 가자 자 그러면 뭐야 격두 어디갔어 격두야 어 나 박으면 안돼요 일단 차 버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여기를 또 올라가야되는데 여기는 비밀사다리가 있어 이거 봐봐 어 여깄네 잘 안보이지 와 완전 똑같애 이 위로 올라가면은 새로운 허기허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짜잔 어디츠카 해 허기허기 우와 새다 거대한 알도 하나 나왔잖아 쫙쫙쫙쫙 얘 피카츄랑 친구 아니야 쫙쫙쫙 쫙쫙쫙 완전 귀엽다 쫙쫙 날자 하하 날순 없습니다 또린 여러분들 여기 비밀사다리 위로 올라가면 새로운 허기허기가 있어요 자 마침 날씨가 어두워졌는데 진짜 무서운 허기허기를 찾으러 갈거야 경두야 뭐지 어 순간 내 얼굴이 더 무서웠어 뭐지 자 그럼 광산 안으로 들어가면 되거든 광산 안쪽에 우리 저번에 여기 와가지고 허기허기 두개 찾았었는데 새로운 허기허기가 또 있었대 어 어딨지 바로 이쪽이야 어 으챠 지금 보면은 저기 거미줄을 보면은 어떤 허기허기인지 대충 짐작에 가겠지 저 설마 설마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골충이야 아 벌레인가 어 진짜 싫어 이쪽으로 오면은 비밀사다리가 있어 어 여기에 이게 뭐야 어 됐다 점프해서 가야돼 어 점프 좋아 안가야지 어 형도 힘이 왜이렇게 세 뭐야 쨔 어이 제 여자친구 힘이 이렇게 셉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이야 이거 길이 좀 미로처럼 헷갈린데 이쪽으로 와야돼 어 완전 헷갈리네 그리고 여기에도 잘 안보이지만 투명 이렇게 사다리 같은게 있어 자 여기 올라오면은 계단이 있는데 여기를 밟고 가주세요 계단이 있었군 이거 떨어지면 다시 올라와야되니까 조심하세요 호차 호차 점프 좋아써 너무 무서운 허기허기가 있어 아니 이게 뭐야 벽두를 잡아먹겠어 야아아아아 하하 거미 허기허기 와 진짜 무섭다 눈이 와 이런 허기허기같이 날 쫓아오면은 난 기절할거야 와 진짜 무섭다 와 밖에 나가서 애들 잡아먹고 싶다 아 배고파 이거 진짜 무섭다 근데 거미 허기허기를 조심하세요 또린이러분들 동굴에서 출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숲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허기허기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절 따라오세요 있습니다 여기 숲에서 도시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줘 왼쪽 아 운전 잘하면 이렇게 한 번에 올 수 있지 과연 경두는 자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면 됩니다 용기있게 네? 여기를 용기있게 짜아 여기 비밀공간이 있어 이쪽에 비밀공간에 또 폐가 여기가 진짜 폐가다 저기요 음식물 쓰레기도 안 버리고 킁킁 냄새 잠깐만요 무서운 허기허기 살인마 허기허기야 뒤에 무서운 칼도 있고 가면까지 어 이거 설마 여기 이제 로블록스 친구들의 시체가 있는 건 아니겠지? 도망치자 도망치자 빨리 후진해 살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빨리 나가자 그래 또린이 여러분들 여기는 도시에요 타운으로 왔는데 여기 광산으로 가야돼 경두야 어 여기 우리 저번에 광산 왔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었잖아 쓰레기밖에 없었는데 그렇지 그리고 쓰레기 말고 여기 프레디가 버려져 있었지 어 근데 이거가 아니었어 새로운 허기허기는 이쪽에 있었어 어? 우리야 그걸 못 알아봤었어? 여기서 잘 찾아야돼 새로운 물건이 있다고 하거든 한번 잘 찾아볼래? 어 어 이건가? 어 찾았어 어 그래 이거야 이거는 많이 봤지 경두야 어 아니 이거는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인피니티 건틀렛 뜨르른 뜨르른 와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타노스 허기허기가 있지 와 자 다시 도시로 가볼까요 이 상태에서 어이 뭐야 붐보맨이잖아 붐보맨 자 그러면 세상에 어 어떤 걸 절반을 사라지게 해볼까 제 뱃살을 절반 사라지게 해주세요 딱 하나 둘 셋 딱 안 사라졌는데 배가 나왔어 네? 내 뱃살 그대로인데 에? 이건 모형인가봐요 자 그러면 또 새로운 허기허기를 찾으러 가보자 예엥 민트야 계속 허기허기를 찾으러 다녔더니 배가 너무 고파 허기허기를 찾으러 다녔더니 허기가 지네 재밌지 않았니? 어어 큰일 아 장난이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너무 배고픈데 또린이 여러분들 재미없었어요? 자 여기 음식점이 있는데 여기서 마침 또 새로운 허기허기를 찾을 수가 있어 여기? 여기 앞쪽으로 들어가면 안되고 뒤쪽으로 들어가면 요리사 허기허기가 있대 어? 우와 자 그러면 여기서 냉장고도 뒤적뒤적하고 우와 셰프? 아니 근데 얘 이 허기허기에는 슬픈 사연이 있는데 어떡하지 무슨 사연? 이 허기허기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 어? 그러면 날 따라와 뭐지? 민트야 뭔데 그렇게 무게를 잡고 그래 정말 무서운 허기허기가 나오니까 맘 꼭 잡고 날 따라와 지금 너 얼굴이 제일 무서워 달걀상어입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지하철이 있어 어? 이런게 있었어? 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날 따라와 진짜 무서운거 나온다 허잇 저 안으로 가야돼 아니 뭐야 이 안쪽으로 점프 잘해야돼 이거 으차 점프만 잘하면 나 이거 점프하기도 되게 힘들거 같은데 왜이렇게 폭이 넓담? 날 점프 마스터도 항어 인간이야 난 절대 점프를 실수하지 않아 으 으 으 않아 꼬린 짤 수 있어 마지막 아 맞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요리사 허기허기가 이렇게 되버려 왜왜?? 나도 몰라 안돼 자신감사 발과 다리로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음식을 준 걸지도 몰라 안 돼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었다니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뭐야 나 다시 살아났는데 자꾸 빙글빙글 돌아! 니트야 왜 그래? 얘가 이상한 총을 쏘더니 야! 아니 몸이 안 움직여요! 나한테 뭘 쓰고 와! 뭐야 재전이 걸렸듯이 하나 둘 살려주세요! 아들 민트 괴롭히시냐! 도망쳐야겠어! 잠깐 이거 언제 풀리는 거지? 니트야! 도망치자! 도망쳐! 허기허기로 변신해서 도망치자! 오늘 진짜 허기허기 되게 많이 찾았다! 너무 재밌었어! 어 너무 재밌고 너무 뿌듯했어! 또린이 여러분들 기존 허기허기가 너무 무서우면 귀여운 허기허기가 있는 여기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허기허기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만나요!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